안녕하세요. 저는 꽃구경을 하러 갔다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온 40대 여자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다들 주말에 벚꽃 구경하러 많이들 가시죠? 전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일을 얘기해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흩날리는 꽃잎을 볼 때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요. 저한텐 참 힘들고 황당한 일들이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엔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35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인 직원이 8명 정도 되는 회사의 대표였는데 정말 자상하고 듬직한 성격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모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바빠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할 텐데 그걸 다 알면서도 결혼한다고 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우리 아들이 이 나이 되도록 여자를 데리고 오질 않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너처럼 이렇게 참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한테 얘기하렴.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결혼 후 저는 남편이 회사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심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 책임감도 큰일인데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내인 제가 최대한 옆에서 도움이 돼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내가 급하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실수로 집에 놓고 왔거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집에 들를 수가 없네. 정말 미안한데 집에 들러서 그 서류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정말 미안해. 아, 그래? 그럼 내가 갖다 줘야지. 안 그래도 이제 곧 점심시간이거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 이런 걸로 신경 쓰느라 망치면 안 되잖아. 회사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어, 맞아. 여보, 정말 고마워.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괜히 나 때문에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잘 챙겼어야 하는데 칠칠 맞아서 당신만 고생시키네. 미안해, 여보. 내가 이번 주말에 좋은 데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은 옆에서 챙겨주는 저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전 아내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죠. 또 하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새벽에 말도 없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인맥 관리한다고 술자리도 많이 나가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냈거든요. 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 군말 없이 술상을 차려냈습니다. 아이고, 제수 씨. 저희가 새벽에 찾아와서 민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술상까지 거하게 차려주시고. 역시 동재 이놈이 결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 것 같네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미리 연락했어야 되는데 형님들이랑 얘기하느라 깜빡했네. 내일 출근도 해야 할 텐데 피곤해서 어떡해? 이건 우리끼리 먹고 치울 테니까 들어가서 얼른 자. 그래요, 제수 씨. 저흰 신경 쓰지 마세요. 동재, 너 앞으로 제수 씨한테 잘해. 요즘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 만약에 내가 너처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작에 우리 마누라한테 얻어 터지고 쫓겨났어. 그러니까 제수 씨한테 상점 오시듯 잘하란 말이야. 알겠냐? 저희 남편 지금도 저한테 엄청 잘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혹시 안주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집에 과일도 있고 출출하시면 계란말이 같은 거라도 부쳐드릴 수 있으니까요. 남편과 사업 얘기를 한다고 만난 그 형님들은 한 시간이 넘도록 제 칭찬만 하더군요. 저도 내심 속으로 뿌듯했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하느라 바쁘다 보니 육아, 집안일은 온전히 제 차지였죠. 남편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밖에 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전 특별히 불만은 없었어요. 남편이 노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사업을 번창시키려고 하는 일인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있는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개인 시간은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애들을 재우고 잠깐 짬이 나는 그 시간에도 남편을 위해 인터넷 뉴스와 신문기사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스크랩해 파일로 만들어 남편에게 선물로 주었죠. 그걸 본 남편은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사업하려면 사회랑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 요즘에 미팅이랑 출장이 많아서 신문기사 같은 건 챙겨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관련 있는 기사들을 조금 모아봤는데 당신한테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네. 아니, 회사 다니면서 애들까지 키우느라 잘 시간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런 걸 다 했어? 여보, 난 진짜 당신이랑 결혼한 게 꿈만 같아. 내가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당신같이 완벽한 여자를 만났을까? 글쎄, 전생에 나라도 세웠나 보지 뭐. 에휴, 남자가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울면 어떡해. 하여튼 당신도 마음이 참 여리다니까. 남편을 잘 챙겨주니 시부모님도 저한테 항상 고마워하시더군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현관까지 달려나와 제 손을 잡고 매번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니? 네가 아주 우리 집 보물이구나, 보물이야. 예쁜 손주도 둘이나 낳아주고 우리 아들 옆에서 그렇게 내졸 잘해 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철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에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들도 보는데 민망하게. 그나저나 전도 부쳐야 하고 할 일 많죠? 얼른 해요, 어머님. 아참, 이건 완도산 전복이에요. 이따가 같이 구워서 먹어요. 아니, 뭘 이런 것까지. 이런 건 내가 사줘야 되는데 매번 너희한테 얻어먹기만 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참 며느리복은 타고났나 보다. 동네 사람들이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자상한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저의 헌신을 알아주는 모두의 마음 때문에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저에게 그런 행복은 너무 과분했던 걸까요? 결혼한 지 4년 좀 됐을 때부터 점점 그 행복한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없이 착하고 자상했던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제가 주말에 친정엄마가 준 시루떡을 애들이랑 같이 나눠먹고 있었는데 늦잠을 자고 일어난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주말 아침부터 무슨 떡이야. 그거 다 탄수화물인 거 몰라? 그런 거 자꾸 먹으면 살만 찌는 거야. 살 좀 찌면 어때서. 애들이랑 맛있는 거 나눠먹으면 좋은 거지. 이거 우리 엄마가 잘 아는 떡집에서 해다 주신 거라고. 맛있는 걸 누가 몰라? 당신이 요즘에 너무 관리를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애를 둘이나 낳았다지만 솔직히 너무 퍼진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 낳고서도 몸매 관리 다들 잘하더라. 그런데 당신은 솔직히 뱃살이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결혼 전에 있었던 옷도 다 안 맞아서 버렸지? 아니, 애를 둘이나 낳았으면 뱃살이 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결혼 전이랑 똑같이 몸매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 그리고 애 둘 낳고 이 정도면 많이 찐 것도 아니거든? 그건 당신 생각이지. 연예인들을 좀 봐. 애 낳고서도 20대 몸매를 변함없이 유지하잖아. 아니면 화장이라도 좀 하고 있던가. 구질구질하게 다 늘어진 티셔츠에 그 푸석푸석한 얼굴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래서 집에 일찍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참나,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일반인인 날 왜 연예인이랑 비교해? 그 사람들이 몸매 관리랑 피부 관리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알아? 그리고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그럼 집에서도 불편하게 화장까지 하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라도 입고 있어야 돼? 당신 진짜 요즘에 좀 이상하다? 예전엔 안 그러던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하지만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짜증만 내며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사람 성격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슬슬 외박도 잦아지더라고요. 전에도 종종 지방 출장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 그 횟수가 너무 잦아졌어요. 왜 이렇게 자주 외박을 하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회사가 바빠지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집에서 쉬고 싶어. 근데 내 몸이 하나밖에 없는 걸 어떡해. 지금 제일 피곤하고 힘든 건 나니까 제발 이런 걸로 참견 좀 하지 마. 내가 무슨 참견을 했다고 그래.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잖아. 애들도 당신이 집에 하도 안 들어오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칭얼거린단 말이야. 당신 솔직히 애들하고 놀아준 것도 얼마나 오래된 줄 알아? 사업도 좋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이러다 애들이 아빠 얼굴도 다 까먹겠다. 심지어 남편은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짜증을 내고 예전부터 같이 다니던 부부 동반 모임에도 절 안 데리고 가려고 하더군요. 당신이 가서 하는 게 뭐 있냐면서 같이 가면 귀찮기만 하고 불편하대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내주해 주는 걸 그렇게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 이젠 귀찮다고 짜증만 내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1년쯤 지속됐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연이어 발생하더군요. 하루는 가족 모임 때문에 남편의 차에 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발에 뭐가 걸리적거리길래 손으로 집어 올렸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처음 보는 립스틱이었거든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차에 왜 여자 립스틱이 있어? 뭐? 당신 거겠지. 난 또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런 새빨간색을 바란다고? 당신, 도대체 차에 누굴 태우고 다니는 거야? 그제야 남편은 뭔가 생각났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건가 보네. 저번에 여직원이랑 같이 출장 가느라 옆에 태운 적이 있었거든. 그 여직원이 흘렸나 보다. 내가 회사 가면 돌려줄 테니까 그냥 거기 놔둬.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출장 때문에 태웠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제 의심이 아주 극에 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진탕 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씻지도 않고 엎어져 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든 지 얼마 안 돼 잠꼬대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소라야, 나 추워. 나 좀 안아주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심장이 철렁하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민주인데 도대체 소라는 누구냐고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몇 번이나 기억을 곱씹어봤지만 분명히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소라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술이 깬 남편에게 가짜고짜 따졌어요. 여보, 소라가 누구야? 누군데 자면서 그 이름을 불러? 뭐? 소라? 그게 누군데? 왜 자다 일어나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당신이 당신 입으로 말해놓고 그게 누군지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당신 설마 바람피워? 딴 여자 만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안 그래도 숙취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아침부터 속을 긁어놓고 난리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잘못 들은 건 절대 아니거든? 당장 말해. 소라가 누구냐고.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자다 말고 추우니까 안아달라는 얘기를 하냐고.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당신 이거 의붓증이야, 의붓증. 무슨 잠꼬대 하나 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사람을 괴롭혀? 의붓증은 무슨. 당신, 혹시라도 나 속이는 거면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우리 애들 두고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거면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알겠어?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다른 증거도 없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제 발로 찾아오더군요. 그날은 남편이 거래처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상가집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재워놓고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웬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그 문자를 확인한 전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옆에서 어떤 낯선 여자가 셀카를 찍은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게다가 문자 내용도 충격적이었죠. 흥! 멍청하긴 네 남편 바람피우는 거 이제 알았냐?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른 이혼해!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질 않더군요. 문자로 거기 어디냐고 물어봤지만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전화를 받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죠. 마음 같아선 당장 그곳으로 쫓아가 그 둘을 잡아 패버리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미치고 팔짝 뛰는 심정이었죠. 한참이나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하고 있던 전 제대로 확인해봐야겠다는 마음에 남편이 집에 두고 간 노트북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노트북에 로그인된 남편의 메신저엔 그 여자와 1년 동안이나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더러운 사진들이 가득하더군요. 소라야, 난 널 진심으로 좋아해. 내가 다른 템프로도 많이 다녀봤지만 너처럼 이렇게 예쁘고 순수한 앤 본 적이 없어. 네가 기회만 잘 얻었다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런 데서 일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템프로 술집 여자였더군요. 저도 템프로가 뭔지 잘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술집 여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쁜 예를 들면 생계가 어려운 연예인들이나 연예인 지망생들이 유명해지기 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끔 알바를 하는 고급 술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술값도 하루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술집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여자들 중에서는 물주로 쓸 수 있는 스폰서를 잡아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데를 드나드는 걸로도 모자라 거기서 일하는 여자와 1년 전부터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니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들이 제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가간도 아니더군요.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남편 내조하면서 살고 싶어. 그런데 안 되겠지? 나 같은 술집 여자한테는 너무 큰 사치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뭐가 어때서? 걱정하지 마. 오빠가 조만간 와이프랑 이혼하고 너 데리고 산다고 약속할게. 그게 정말이야? 그럼 애들은? 나 애들 키우는 건 자신 없단 말이야. 그냥 우리끼리 두이서만 살면 안 돼? 애들? 와이프 보고 키우라고 해야지 뭐. 어차피 애들도 나랑 별로 안 친해. 솔직히 난 애를 만들기만 했지 별로 애정도 없고. 나한텐 소라 너밖에 없다고. 정말이야? 근데 오빠, 도대체 언제 이혼해? 그냥 우리 만나는 거 확 불어버리면 안 돼? 그건 안 되지. 그랬다가 위자료 왕창 뜯길 일 있어? 어차피 이혼하는 거 최대한 손에 안 보고 이혼해야지. 에이, 오빤 돈도 많으면서 그깟 위자료가 무서워? 그게 아니라 날 그만큼 덜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그래도 차근차근 이혼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대신 네가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정말? 그럼 나 카페 하나 차려주면 안 돼? 오빠도 알지만 나 돈 없어서 이런 데서 일하고 있잖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지만 남자들 상대하는 것도 지치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직업을 얘기할 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해. 카페? 그래, 알았어. 그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어느 쪽에 내줄까? 원하는 지역 있어? 인테리언.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술집 여자한테 빠져서 애들도 나 몰라라 하고 이혼한다고 얘기하는 걸로도 모자라 카페까지 덥석 차려준다는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자고 그동안 혼자 육아, 집안일까지 다 하면서 뒷바라지 해준 게 아니었잖아요. 남편이랑 우리 애들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모든 희생을 치렀던 건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요? 게다가 최근 문자 내역을 보니 남편은 정말로 그 여자한테 카페를 차려주고 며칠 전에 오픈까지 했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메신저에 있던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모두 다운받아 제 휴대폰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그 여자의 카페 앞으로 찾아가 그 인간들이 오기를 죽치고 앉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히 손을 잡고 카페로 걸어오더군요.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 상갓집 간 거 아니었어? 여자랑 손잡고 걸어오는 걸 보니까 상갓집에서 소개팅이라도 했나봐. 그러자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을 더듬거리더군요.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냐고?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저 여자가 아주 친절하게 사진까지 보내줘서 알려주던데 나랑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조차 불편해하던 사람이 저 여자한테는 꼭 안겨서 잘만 자더라. 아주 세기의 커플 납셨어. 뭐라고? 소라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정말 우리 와이프한테 사진을 보낸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빨리 이혼을 했어야지. 오빠가 우유부단해서 자꾸 이혼을 미루는 것 같길래 내가 선수 좀 친 거야. 어차피 이번에 내가 차에 내려놓고 간 립스틱도 걸리고 잠꼬대 하다가 내 이름까지 불렀다며. 그 정도로 들켰으면 어차피 들통 나는 건 순식간이었어.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냥 시원하게 밝히고 이혼해. 그깟 위자료 좀 주면 되잖아. 와, 진짜 뻔뻔하구나. 아주 쌍판대기 두꺼운 여자를 잘도 만났어. 내가 살다 살다 상가녀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밝힌 여잔 처음 보네. 야, 너 이거 상가녀 소송감인 건 아니? 예쁜 얼굴만 믿고 술집에서 일하니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런 것도 모르지? 뭐? 머리에 든 게 없다고? 야, 술집에서 일하면 다 무식한 줄 알아? 그리고 나 이제 술집 안 다녀. 딱 보면 몰라? 여기 내 카페야. 나 이제 술집 여자 아니고 카페 사장이라고. 남자 꼬셔서 카페 얻어낸 주제에 카페 사장? 너 커피 내릴 줄은 아니? 맨날 술만 따르고 남자들한테 웃어줄 줄만 알지. 네가 무슨 커피를 만들어? 아, 아주 그 미인계로 동네 남자들을 다 꼬셔서 단골 손님을 만들 예정이구나. 하, 경영 전략 한 번 잘 짰네. 너, 내 남편 꼬신 거 아주 큰 잘못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얼굴로 먹고 사는 애라 그 머리도 비싼 미용실 가서 손질한 거지? 내가 아주 오늘 그 머리 다 잡아뜯어줄게. 아주 대머리 돼서 가발 쓰고 다니게 그 머리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저는 그 말을 하자마자 상가녀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아뜯었습니다. 상가녀는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더군요. 에이씨, 아, 이건 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오빠, 얼른 좀 말려봐. 이 아줌마가 내 머리를 한 움큼이나 뽑아가잖아.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긴 커녕 상가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제 손을 잡아당기더군요. 당신, 제발 그만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억세고 무식한 당신과 달리 우리 소란 연약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뭐? 연약해? 당신 아주 미쳤구나. 저 여우 같은 계집애한테 홀려가지고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저는 너무 분한 마음에 남편의 정강일 발로 확 차버렸습니다. 남편의 신음소리를 내며 쭈그려 앉더군요. 진짜 무식하게 왜 이래. 이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질려서 딴 여자를 만나지. 그래, 소라 말대로 이왕 들킨 거 그냥 이혼하자. 나도 이렇게 돈 잘 보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여자랑 살 거야. 그래, 이혼해. 나도 당신 같은 남자랑은 더는 못 살아. 그동안 내가 뒷바라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면서도 날 배신해? 당신 불리운 증거 나한테 다 있으니까 위재로 보낼 준비나 해. 그리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야 되는 거 알지? 하나라도 빼먹기만 해봐.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알겠어? 어디 한번 쓰레기들끼리 잘들 살아보라고.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분해서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친정과 시댁에 알리며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한테 항상 고맙다고 해주시던 시부모님은 갑자기 돌변해 남편 편을 들더군요. 그럼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어떡하니? 뭐 너한테 미안하게 됐지만 난 우리 아들이 행복하길 더 바란단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애썼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여자도 아니고 술집 여자라잖아요. 아들이 술집 여자랑 바람나서 가족을 등한시했으면 따끔하게 혼내셔야죠. 어떻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연예인 데뷔 연예인 데뷔 준비하느라 돈이 없어서 잠깐 한 거라 하잖니? 그래도 지금은 착실하게 카페 운영하니까 잘된 거지 뭐. 정말 실망이네요. 그동안 제가 그 집 며느리로서 잘해드렸던 거 생각하니까 전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저야말로 그딴 인간이랑 못 살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아빠는 필요 없다고요. 술집에서 술만 따르던 그 여자가 저처럼 남편 뒷바라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돼서 저한테 매달리셔도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애들은 제가 키우고 양육비도 받기로 했죠. 물론 그 여자한테 상가녀 소송도 해서 위자료도 받았고요. 행복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깨지요. 저희 애들은 졸지에 아빠 없는 애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둘을 떠올리며 이를 박박 갈았어요.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와 이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메신저 프로필에 떡하니 그 여자와의 결혼 사진을 올리더군요. 바람 피워서 이혼한 주제에 어찌나 뻔뻔하던지 정말 기가 막혀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끼리끼리 만났으니 뭐 얼마나 잘 사겠나 싶어서 무시하고 우리 애들만 신경 쓰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친정부모님께서 애들을 자주 봐주셔서 저 혼자서도 애들을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3년 가까이 됐을 때부터 전남편이 양육비를 제때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전남편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양육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양육비 언제 줄 거야? 아무리 애들한테 관심이 없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씨 누구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줄 알아?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나도 여기저기 돈과하러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건 당신 사정이고 바람나서 이혼했으면 애들 양육비는 제때제때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던가 아니면 당신이 타고 다니는 그 비싼 외제차라도 팔아서 주면 되잖아. 안 그래도 차는 진작에 팔았거든? 나도 지금 답답해 죽겠어. 넌 그깟 양육비 안 받아도 애들 키울 수 있지만 난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 머리가 아주 터질 것 같다고. 왜? 나랑 살 땐 그렇게 잘되던 회사가 이혼하니까 갑자기 안되디? 그거다 벌받은 거야. 그러게 사람이 그런 못된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아이 아무튼 나 오래 못 기다리니까 최대한 빨리 동구해서 양육비 보내. 안 그러면 당신 회사든 아니면 그 여자 카페든 찾아가서 아주 난장판을 버려놓을 테니까. 알겠어? 하지만 남편은 한참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보내지 않더군요. 심지어는 한동안 연락 두절까지 됐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연락이 오더니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양육비나 내놔.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 두절된 주제에 갑자기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나 회사 결국 부도났어. 양육비 나도 주고 살고 싶지.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걸 어떡해. 여보 그러지 말고 나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우리 그래도 같이 사는 동안 좋았잖아. 너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그 술집 여자랑 바람나서 가족도 팽개치고 이혼해서 나간 주제에 왜 갑자기 나더러 받아달래? 설마 그 여자한테 버림이라도 받았니? 맞아. 나 버림받았어. 우리 회사 부도나니까 나랑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고 도망가버렸어. 나한테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먹어놓고서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럴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외모에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에휴 그럼 그렇지. 그러게 왜 술집 여자 만나? 그 여자 말을 왜 믿니? 아주 둘이 세 개 커플인 것처럼 그 난리 치더니 아주 잘됐네. 그런데 어쩜 좋지? 난 절대로 당신을 받아줄 생각이 없거든. 한 번 날 배신한 남자를 뭘 믿고 다시 받아줘? 나 그렇게 멍청한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데 취업을 하든 아니면 막 노동을 하든 얼른 돈 벌어서 양육비나 보내. 알겠어? 남편은 끝까지 울면서 저에게 애원했지만 저는 꺼지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꺼버렸어요. 그런데 3개 후로 갑자기 전 시모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전 시모가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미야 우리 동재가 동재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단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다녀? 회사가 망하고 재혼한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나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만 에미야 우리 아들 장례식 가는데 와줄 수 있겠니?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한때 같이 살았던 남편인데 마지막 가는 길 회응은 해줄 수 있잖니? 저는 전 남편의 사망 소식에 너무 놀랐지만 장례식장에 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거길 왜 가요?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뒷바라지 한 절 나몰라라 하고 우리 애들까지 버린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잘못해서 벌받은 건데 제가 거길 왜 가요? 그냥 가족들끼리 조용히 장례 치르세요. 저는 절대 갈 생각 없으니까요. 전 시모는 전화기에 대고 서럽게 울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한테 장례식장에 와달라고 전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은 게 충격은 충격인지라 한동안은 기분이 뒤숭숭하더군요. 그래도 조금 지나고 나니 다시 그 일은 잊고 애들이랑 행복하게 지냈어요. 이제는 오롯이 애들한테만 집중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주말마다 애들이랑 같이 나들이도 가고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전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딱 꽃이 피는 계절이었죠. 저희 애들이 하도 벚꽃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친정 엄마랑 같이 주말에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하게 많더군요. 그래도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애들이 정말 즐거워 하더라고요.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전남편과 바람난 그 상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랑 어깨동물을 하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분노가 다시금 끌어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애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긴 후 성큼성큼 상간녀한테 다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진짜 낯짝 두껍다. 내 가정 파탄 내놓고 내 전남편까지 죽여놓고 웃음이 나와?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사람 만들어놓고 웃음이 나오냐고. 그런데 상간녀는 저를 보고 당황하더니 뻔뻔하게 모른 척 하더라고요. 뭐예요? 누구신데 저한테 그러세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잘못 봤다고? 야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네 얼굴은 절대 잘못 볼 일 없어. 자 이거 네 사진 아니니?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피운다고 당당하게 나한테 직접 보낸 사진이잖아. 저기요. 이 여자 남자친구분이세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예요. 애가 둘이나 있는 제 전남편이랑 바람나서 재혼하고 사업이 부도나서 빈털털이 되니까 돈만 뜯어먹고 도망간 여자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는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소라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진 속에 있는 거 소라씨 맞잖아. 정말 예전에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재혼까지 했던 거야? 나한텐 결혼한 적도 없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아줌마가 사람을 헷갈려서 그런 거야. 야 헷갈리긴 왜 헷갈려? 원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 오늘 아주 잘 만났다. 내가 그 얼굴 안 까먹으려고 휴대폰 바꿀 때마다 사진첩에 사진 다 옮겨놨어. 그런데 이번엔 또 이 남자니? 아휴 템프로 출신 주제에 이번에도 얼마나 잘난 남자 만나서 등쳐먹으려고 네? 템프로 템프로요? 그 여자 나오는 고급 술집 말씀하시는 거죠? 소라씨 이게 다 뭐야? 정말 그런 데서 일했었단 말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우리 결혼식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니야 오빠 진짜 오해야 오빠 나 못 믿어? 내가 무슨 템프로 출신이야. 나 템프로가 뭐하는 데인지도 몰라. 오빠 이 아줌마 말 듣지 말고 그냥 가자. 아무래도 좀 미친 여자 같아. 네가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없어. 왜 다른 사진도 보여줘? 저기요 이거 좀 보세요. 저 여자랑 똑같은 사람 맞죠? 여기 여기 얼굴에 있는 전까지 똑같잖아요. 소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태까지 날 속인 거야? 넌 내가 변호사라서 일부러 접근했 구나. 오라 직업이 변호사세요? 그래서 그런지 똑똑하시네요. 멍청한 저희 전남편이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혹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대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는 그 남자에게 제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명함을 주머니 안에 넣더니 상가녀를 무시하고 획 가버리더군요. 그러다 상가녀는 울먹이며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오빠! 오빠 가지마!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저는 저 멀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정엄마 애들한테 돌아가 남은 벚꽃놀이를 실컷 즐겼답니다. 벚꽃놀이에 와서 이렇게 재밌는 구경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상가녀한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 놨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아예 저의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현관문 앞에서 저를 붙잡고 울고불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 인생 좀 망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제 남자 하나한테 정착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정착? 거짓말하지 마. 너 내 전남편 버린 것처럼 그 남자도 나중에 별 볼일 없어지면 버릴 거잖아. 그리고 네 과거까지 숨기면서 결혼하려던 사기꾼 주제에 너 진짜 뻔뻔하다. 그건 그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사모님! 얼마면 될까요? 제가 돈이라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 남자한테 더 이상 폭로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알게 된 내용은 제가 어떻게든 해명하고 해결할 테니까 제발 더 많은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요. 내가 왜? 내가 그래야 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만 말해볼래?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그렇게 해줄게. 왜? 말 못하겠지?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너 자체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답게 사니? 야, 너 같은 쓰레긴 쓰레기 소각장에 따가울려.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오염시키지 말고 썩 꺼져버려. 죄수없게 여기서 질질 짜지 말고. 저는 그 말과 함께 집에서 미리 들고 나온 소금 한 바가지를 상간녀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더군요. 그렇게 뻔뻔하던 인간이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는 걸 보니 어찌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일 뒤 그 남자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나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둘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프린터로 출력해서 가져갔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 여자는 의도적으로 제 전남편한테 접근한 거예요. 제 전남편이 사업하고 돈도 잘 버니까 카페도 차려달라고 하고 저랑 이혼시켜서 사모님 놀이 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러자 한동안 말이 없던 그 남자는 착잡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여자가 저한테 말했던 것 중에 진실은 단 하나도 없더군요. 제가 혹시나 해서 며칠 동안 이것저것 확인해봤는데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명문대 나왔다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나이까지 속였더군요. 게다가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을 소개시켜드리면 자기가 거짓말 친 게 탄로 날까 봐 부모님이 없는 척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 이럴 수가 있는지. 저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학력도 조작하고 나이 속인 것도 모자라 부모님까지 죽은 사람 만들었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사기꾼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런데 그런 여자랑 결혼까지 앞두고 계셨다니 하마터면 탈탈 털릴 뻔하셨겠네요. 사실 이미 좀 털리긴 했어요. 하도 차를 바꾸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얼마 전에 제가 좋은 차로 바꿔줬거든요. 게다가 신혼집도 하도 강남강남 거리길래 강남에 마련하느라 돈도 꽤 많이 썼는데 그것뿐이게요? 그 여자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우처럼 애교 부려가면서 이것저것 다 뜯어내는데 이런 무서운 여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다 퍼준 제가 멍청했죠. 저 진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우연히 그쪽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모든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여자랑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소름이 돋아서 잠도 안 와요. 그 남자는 충격이 많이 컸는지 며칠 사이에 안색이 많이 안 좋아져 있더군요.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한테 그런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도 남자가 변호사라 알아서 소송 걸고 한다고 했으니 저는 더 이상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가녀한테서 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 전화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상가녀가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잖아. 그 남자랑 파혼하고 혼인 빙자 사기로 소송까지 당했단 말이야. 거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필이면 걸려도 변호사한테 걸려서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아주 미쳐버리겠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야, 이게 왜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지. 내가 뭐 틀린 말 하나라도 한 거 있어? 난 그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러게, 네가 행동거질 똑바로 했어야지. 네가 지난 날에 잘못한 거에 대해 벌받는 건데 왜 아무 죄도 없는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이혼했으면 끝이지. 왜 이제 와서 그런 짓을 하냐고. 나 이제 나이도 있어서 다른 남자 또 구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내가 그 변호사 꼬시느라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 줄 알아? 유식한 척하느라고 안 읽던 책도 읽고 조신한 옷만 골라 입느라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템프로에서 일한 것도 모르는데 이번에 다 알게 돼서 난리 났단 말이야. 야, 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양심 좀 가지고 살아. 네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그걸로도 한참 모자라거든? 그러게, 왜 거머리같이 남자한테 기생해서 살아? 돈이 필요하면 네가 그렇게 잘하는 술집 일이나 다시 하던가. 돈 잘 벌고 좋다며? 너한테 아주 딱 어울리니까 다시 가서 받아달라고 해.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아주 만신창이가 되도록 여기저기서 물어뜯기고 있는 걸 보니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전 남편부터 상간녀까지 잘못한 인간들이 다 벌을 받았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후련해진 마음으로 애들과 같이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 이후 9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얼마 전엔 친정엄마 칠순 기념으로 다 같이 제주도 여행도 갔다 왔어요.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답니다. 애들이 아빠 없이도 잘 커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애들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예전에 아빠랑 같이 살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아빠가 너무 바빠서 어차피 있는 둥 없는 둥 했는데 지금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있고 저랑 주말마다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정말 잘되지 않았나요? 불교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악행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꿀처럼 달게 여긴다. 그러나 악행이 마침내 결과를 이끌어올 때 그들은 크나큰 고통을 겪는다.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운 전남편 그리고 기생충처럼 남자의 피를 빨아먹던 그 상간녀가 벌을 받기 전까진 세상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였겠죠. 하지만 벌을 받은 지금까지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는 1년 전 그날 애들과 함께 벚꽃놀이를 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상간녀를 마주치지 않았다면 잘나가는 변호사한테 빨대 꽂아 잘 살았을 거 아닌가요? 그럼 그 남자의 인생도 불쌍해지는 거고 저도 나중에 잘 사는 그 여자의 근황을 알게 되면 속이 터졌겠죠. 그래도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올해도 애들이랑 같이 벚꽃놀이 가려고요. 여러분들도 꽃구경 다녀오셨나요? 벚꽃은 피면 참 예쁜데 너무 금방 저버려서 아까운 것 같아요. 벚꽃이 다 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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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